플레이가 잡힌거면? 플레오면? 제 모빌 나왔으니까 이제 딜인거 보여드릴게요 핀한건봐 핀한건봐 다음 2선마? 핀한건봐 엘리스 아까 봤더니 도망가고 어색 안 돼? 두명이 쉬워 뱅뱅 다우선 뭐가지? 물탭 아이 뭐 버스를 탑니까? 태워주고 있는거지 와 난 어떻더라 왔으니까 간 싸움만 버려버려버려 럼블리 왔을지 몰랐다 왜 이렇게 틀나나? 미드를 가야돼? 탑을 가야돼? 탑 가득게 날거 같기도 하고 버텀 미드가 미드 3대 4 못가진다 와우 여덟 조그맣 럼블리 럼블리 아 아 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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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이 새끼만 치웠네 으 아이씨 이 새끼만 치웠네 어이 아이씨 이리와던 찾을 때모양 으 으 으 자, 잔소리가 들기 좋군. 한심에 어서 가자. 자, 잔소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잔소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잔소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드래곤인데? 혹시? 드래곤인데? 드래곤인데? 드래곤? 아, 본거랑 본거랑? 1뇌는게 나왔네 랜턴을 썼습니다. 어후, 우린 영원히 함께하게 될걸요! 어후, 암천! 무섭게 내가 있었을지 이제 사라져 나이스 갈꺼가 아니다 이제 저의 경험을 자취하십시오 잠시 후에 랄쩍이 모으니 파파파스타를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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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일으신다는 생각입니다 도움말고 한 킬 먹었어 아 왜 내가 킬을 먹어 내 눈은 왜 또 피가 없어 밀어면 안 되는데 어 방금 3명 다 죽였는데 갈까 할까요? 아 랜턴 던지는 거 좀 나 연습해야 되는데 랜턴 붙여볼텐데 한 명 차량을 JohL KPK 하 미 pag kk 아 5대이없 하면 그냥 이를거 같은데 이거 틀지 않네 이거 나오려면 멀었잖아 미드 밀자고? 아 근데 이거 미드 2차까지 그냥 우리가 먼저 밀릴 것 같은데? 그치 아이쿠 아 스트레칭 너무 어렵다 앞으로 다스리나 갈고 가면 안되겠다 못한다고 옛날엔 잘했는데 너무 오래 안하니까 오프이터 야 너 힐월드 있구나 그럼 이거 아예 시아 다 먹어버리지 아 이거 이렇게 막 주면 잠깐만 드래곤 한 분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심해. 어서 가자. 도망간다. 오케이? 아, 잘하네. 스트레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안 켜지. 안 켜지. 안 켜지. 안 켜지. 안 켜지. 이 얼굴은 제가 지금 무슨 세모가 있던다. 그치. 뭔 소리야. 내가 원딜 더 잘하는데. 원딜 훨씬 잘하지. 뭔 소리입니까. 내가 원딜 했으니 게임 벌써 끝났지. 난 이거 시야장악 할 줄도 모르는데. 네. 왜 졸라 까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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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리 해도, 야. 와, 인간적으로 홈스트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우, 빡치기하네. 아, 진짜 좀 말 가려합시다. 그것 좀 심했잖아, 솔직히. 방금 그거. 정색 갈뻔했어. 제드가? 그거라서, 럼브린다. 돼? 혼자 돼? 그래,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 게임 끝나라 끝나라, 끝나라 끝나겠다. 이야아아아아아 어웃, 잠깐만. recordings 경찰이 마무리. 아이 뭐 그래도 이기겠지. 1, 2, 2, 3, 3, 4, 4, 4, 5, 4, 4, 5 Machine 뺏을려고 무제한 것보다 그냥 냅두고 그래 그런걸로 한참 유민아 먹자 유민아 유민아 먹자 무덤 먼데? 무덤 너무 먼데? 무덤 너무 멀어 아닌 것 같은데 유민아에 데뷔 저거.. 그낭만mak.. 으하.. 지금 시작하자 경고 – 전투의 전투가 없을 것입니다. 야 방금 훈수 둔 사람 와가지고 해봐 야 와봐 누나 빨리 와봐 다음판 누나가 해봐 누나가 와서 쓰레쉬 한번 해봐 다음판 누나가 해봐 자리 비켜줄게 와서 해봐 와서 해보라고 살 수 있나 해보라고 3 게임 비켜줄게 들어와 말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들어오세요 아 불안한데 이거 아 이거 아씨 이거 같은데 저런걸 왜 왜왜왜 아 쟤도 돌아가게 들어갔다 바로 끝나가 기다려 바로 끝나 바로 끝나 밥이 못 끝나 아이씨 내가 잊혔다고 그렇게 아잇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툰 밀자 나 이제 이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제 씨 한타 이길라나? 질 것 같은데 나 이제 이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제 씨 decades 아 되로 또 무리였나 호동의 잔소리가 들기지 않고 누구의 영혼을 잡아채줄까? 야 랭크 오버할라 하지 말고 경비 일자 천천히 랭크 오버할라 언제 왔어 이 새끼 내 바텀이였는데 결 Toby 일컬리 곧 발원 아닌가? 소유사 발원인 것 같은데? 발원전 아 랜턴 못 줬어 아 병신 아 랜턴 줬어야 되는데 근데 게임 끝나겠다 방해 환원은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예 그래 그래 어우 피지 피지 죽여 그래 끝내 끝내 그래 그래 끝내 끝내 아 제발 아 못 끝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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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고 가라 가라 달려 살려달려 달려 달려 호그모 죽여 아 전면이 있나? 전면이 있나? 전면이 있나? 전면이 있나? 얘들아, 얘들아, 나 죽을 것 같거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생각할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게. 날 밟고. 아, 겁이 날아올 것 같아.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낼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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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새끼야, 뭐하냐? 제비 살리지마 억제기나와 막아야돼 막아야돼 내가 미쳤다고 그렇다 그렇다 오 시험구 아 너는 영원히 함께하겠소 ben 지금 아 나 나 너 나 탈짐들껄 하아 야야야 이거 피지 없는데 그냥 한 번 걸면 안되나 맹각으로? 하아.. 그냥 그냥 계속 원본한테 걸고 싶으면 돼 데드야? 호그 뭐 과연 없는데 빨리 쇼부 치자 아 닦게 쳤다 하 이거 또 뭐야 이거 성장 잡으면 돼 아 마너지생 필요 없는데 아 씨 아 닦게 쳤다 아 닦게 쳤다 아 닦게 쳤다 아맘나 아 닦게 쳤다 아 닦게 쳤다 아 닦게 쳤다 아 닦게 쳤다 넉넉 아 닦게 쳤다 제발 제발 나 할거 다 했다 나 쓸거 다 덮쳐 아 쟤도 소지킹 자꾸 뺏어 얼만해 나이스 나이스 묻어 묻어 나이스 나이스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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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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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다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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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여 그렇지 나이스 아 깜치지마 이거 끝내 이거 차단먹으면 오겠으니까 다시 차단하고 승리 차단 원래 차단먹으러 이겼어요 아 레오나보다 되게 잘 넣었네 훌륭해 몇이야? 일곱시판? 서포트브레임은 뭐야 아 배나둘씨 와서 게임하실겁니까? 배피디님 어디 아까 떠드시던데 한번 보여주시죠 배피디님 계십니까? 아니 뭘 보여줘도 뭘 보여줘도 나보다 안될거라는걸 알기에 안오시는겁니까? 아니요 실력도 귀여움도 다 안되죠 죽여버린다 아 안할거면 키돌립니다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진짜 힘들다 서포트 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조금 잘릴리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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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건? 제 얘기군요 제 얘기군요 나 이거 바꿔주면 안돼 이거 너무 불편해 불편하면 벗어 하고 왜 쓰고 있어 귀엽잖아 제가 그냥 말을 말겠습니다 그렇지 징수는 삭제돼야지 다음번에도 소프 잡으면 내가 롤바타 해줄게 아까 하는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 누가 누구더러 답답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야 이거 무슨 드립이야? 무슨 드립이지 이거? 결승인가 어제? 결승때 왜요? 타워가 뭐 했어요? 아 그래? 아 이어폰 귀 아프다 나 질 뻔한거야? 진게 아니라 샤코다 헐 리신 누구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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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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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요 뭘 좀 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성격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rend 저기요 포 Bubble Auch Robert 아 제가 좀 성실하긴 하니까 성실한 엘프 트리스타나를 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엘프긴 하지 다이아일이야 다이아일 옵저빙랭은 뭐야 옵저빙랭은 슈퍼캐리랭이지 슈퍼캐리랭 슈퍼캐리랭 오늘 수급했어요 깔끔하게 아 리즌 불안한데 근데 아 빨리 작업 바꿔줘 바꿔주세요 아 뭔소리입니까 여기 제 집인데 사전거리까지 다가가죠 슈퍼캐리랭 아아 와 진짜 깨져버렸어 환영합니다 막타 아하 좋구요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입판하고 오? 오예 들어가 끌어 예아 베이베 한명 더 있냐 오 샤코 오 위기 오 저 피좀 샤코였구나 오 아 아 벌써 css 두개에 이어 씨에 특패가 킬만 원 네게에다가 특패 리신에 다행히 트립 아너 포션 안부족합니다 확실히 이즈킬 없으니까 막 타먹기 진짜 편하다 이즈킬 너무 불편해 아 쉣 아 아 아 아 왜그래 아 이 스트레쉬들 뭐라 하면 안되지 스트레쉬가 얼마나 어려운건지 알았으니까 아이씨 파편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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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 그리스도 뱉어버려 두려워하는 이제 팍에서 경고를 괜히 아 나 이걸 맞네 아 이거 뭐야 미안 못봤다 나 없지 않아? 택배공 있다 너 왜 툭 들어왔어 엄마 발사 와라와라 채코와라 채코와라 앗! 앗! 아 역시 손이 느려 아.. 피곤 먹었고 한 번만 더 밀자 한 번만 응. 아 나 이미 퀸 탔어 피와 줄게 미안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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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나이스 에프를 쓰지 않았나? 아 나 이 새끼 진짜 너를 좀 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렉타왔네 미안 야 같이가지고 나 무서워 저런... 진짜 퉁어버린거에요? 저거 햇빛 아니에요 조명이에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 액션은? 이 액션은?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불꽃놀이 보고싶어요? 준비 준비 발사 아 샤코올거같은데? 빼자 리액션 drizzzzzzzz 먹어야되 그리고 미드 커버가고 저를 처치했습니다 가고 있어 임마 니가 더 빠르겠다 신발 없어가지고 나 추라 나 멀리 왔는데 나 멀리 왔는데 나 멀리 왔는데 나 멀리 왔는데 상막하다 이런거 이 탑이 작아 으 기어간다 기어간 깍치네 아 씨 게임하기 싫어졌어 깨프겠네 야심발 사망했다 보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오픈 아 좋구요 하 봄 밤새기 아 아 예 아 못먹었어 힐이라도 쓸거지 아 못먹었어 아 뭐야 굳이 꽉 걸렸잖아 아 다antically 하긴 했으니까 아 마찬가지가 도전 와아아 완벽해 6점 올랐네 11점이네요 오 지질한데? 지질하노? 너무 잘한다 진짜 일단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쉬라네요 안녕 좀 이따 봅시다 못 볼 수도 있어요